네 지금 안국역을 지나는 이재명 당대표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아니에요 네 저겁니다 오셨습니다 어? 뒤로 들어오는데? 뒤로 들어와 뒤로 들어오면 안되지 네 지금 당대표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지 너무 가까워요 괜찮아 안되지 안돼요 대표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. 대표님, 힘내세요! 대표님! 대표님 내세요! 대표님 내세요! 대표님 내세요!